즐거우시죠? 저분이 여주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. 그래서 복도 많이 쓰시고 농산물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아주 여기 자르셨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요, 저는 수원 시민들이 이렇게 멋진 줄은 몰랐어요. 기본이 이래요, 기본이. 한 번도 안 떠나시고 자리에 앉아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또 우리 수원하면 수원생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밤에 산책료로 너무너무 좋대요. 그래서 연인들끼리, 가족들끼리 오셔서 즐거운 추억 남겨다시기 바랄게요. 그렇습니다. 제 19회 수원 우리 팔달문시장 거리축제 3일째 만난 날 특집으로 우리 쇼가유열창 이제 눈을 닫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쉽죠? 되게 아쉽네. 아쉬우세요?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죠. 그럴까요? 좋습니다. 남은 게 뭐 있나요? 네, 있죠. 쇼가유열창 저희들 이 멋진 분을 마지막 제가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요. 또 있나요? 네, 노래도 잘하고요. 엘씨도 잘 보고요. 제 짝꿍이죠. 저요? 태환씨. 저도 노래예요? 이분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네. 저 함께한 저 선유 저 태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태환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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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보다 진실을 원해요. 진실을 원해요. 진실을 원해요. 진실을 원해요. 사랑 사랑 그 말보다 진실을 원해요. 내 눈을 마시든 난 상관없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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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